최종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결과 먼저 음반판매 점수입니다. 음반판매 점수입니다. 선호도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공작 투표 점수를 구성한 오늘의 영광의 1위는 지금 시작됩니다. 소감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앨범 제작할 때부터 열심히 원하고 같이 몽글들로 감사드리고 잘 생각나고요.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같이 고생해주신 우리 스탭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너무 고맙고요 아 너무 고마운 사람 많은데 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네 1위를 차지하나 태현씨의 에코드맨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네 이번 소유정에서 인사드릴게요 월드너버워킹과 같이 가십시오 네 카우트라운 다음 주에도 굴라라라 감사합니다 불러 고맙습니다 이렇게 위élé처럼 피 và이 위 Si 이 주님 Uh 바. ș 김 erect. 김형아 함께 고급적 섬물을 했으나 파손뉴 greatest. 고마워요. 불을 쏘는 Sky 그 아래서 아야야야야야 눈물 듯이 아야야야야야 My life is so beautiful 다같이 다같아 보여 내 옷을 더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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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 마음처럼 다같이 다같이 단에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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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는 낮에 굉장히 예쁜 yesterday 할 수 없는 시선에 떨어지는 눈물 가리고, 가리고 슬픈 yesterday 속아 지금 빨리 들리는 날은 좀 더 써도 스위치할 수 없는 sky потому, 각 카드 마차 수상시장 ZeroLaur 슬픔 다가가 수상시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